책읽는 자작 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읽는 자작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먹는 것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책을 오늘 들려 드릴 텐데요 저자 조승우 제목은 완전 배출 변한 곳은 사이몬 북스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게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해봐요 좀 제발 딱 2주만 해봐 안 해보고 말하지 말고 좀 해보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블렌더라는 걸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믹서기를 샀어요 그리고 아침에 당근 사과 무첨과 주스를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먹던 대로 먹었고요 저녁은 가능한 일찍 마치려고 하고 그 내용은 역시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어요 아직 논란은 좀 있는데 저는 우유를 끊었고 아이스크림 과자도 끊었습니다 과자 끊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자 가공된 음식을 제한하고자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완벽하게 끊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딱 한 잔만 하는 걸로 스스로와 합의를 하고 그랬더니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배변이 조금 차원이 다르게 개운해졌어요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만성 알러지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증상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음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다 몇십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소화와 배출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 부디 제발 과일과 채소를 먹어라 자 저는 이것을 읽은 지 한 달이 넘었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자작나무 습기를 같이 거쩌고요 저는 원래 한약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 첫 직장인 은행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영업을 했고 야근과 야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은행에서 돈을 만지다 보니 그럼 나도 한번 돈을 더 만져볼까? 이러한 욕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롭스타, 예가체프 등 각종 커피를 직접 맛보고 시음하고 로스팅까지 하면서 저만의 다이어트 커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커피 사업이 어느 정점에 이르던 순간 몸무게가 80kg이 넘어가면서 극심한 심장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처럼 빵과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돈가스와 소세지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불면증,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몸에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것을 제가 무시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털어넣었습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른 편이었습니다 밭에서 가져온 것들을 어머니가 밥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등도 먹었고 나물이나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공장 음식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은 현명한 어머니 덕분에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쥐었지 않은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심장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관상동맥 질환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에 막히게 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일종의 동맥 경화였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 심장병 중 30%가 증세도 없이 사망하는 돌연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사망한다는 말입니다 골든타임 4시간 안에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10%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미국인 사망원인 1위이고 한국인 사망원인 2위가 무시무시한 심장병입니다 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관 조형술을 받게 됐습니다 혈관 조형술이란 방사선을 이용해 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외부에서 지름 2mm 이하의 간은 나이론 재질의 카테터를 혈관으로 삽입한 후 조형제라는 약물을 주사해 얻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혈관에 막힌 정도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고통이 끔찍해서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검사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으나 먹을수록 부작용이 심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국 늦은 나이에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서야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섬유 근육통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겪어보고 나서야 절대 병원과 약물은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로 모든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인간은 뚱뚱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면 그렇게 했고 방탄커피를 마시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살도 빠지지 않았고 질병도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인가 라는 명제에 대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가 라는 명제에 대한 책도 읽게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빼닮은 소우주이므로 우리 몸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자연의 법칙에 비춰보면 거울처럼 보인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결국 아하 살아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죽은 음식, 공장 음식을 버리고 산 음식, 채소와 과일과 무첨과 주스를 먹으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안에 모든 공장 음식, 가공육, 우유, 생선, 계란, 빵, 과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건이나 채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산 음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채소와 과일과 무첨과 주스를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멈추었으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0kg의 몸을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서서히 62kg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연에서 가져와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먹었으니 당연히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아직도 177cm의 62kg, 그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와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 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가서 안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한 개 이상은 먹으면 안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청진기를 어깨에 걸치고 나와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먹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된다라고까지 합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의사의 훈계에 몇 푼의 교통비를 받고 방송국 의사에 걸쳐 앉은 아주머니들은 아 그렇구나 하며 영혼 없는 나무 인형처럼 일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유 클리닉에서는 메이유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호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에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은 아무 죄도 없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수들에 의해 기소되고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독립투사라고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는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부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왔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쌀을 통곡물 형태 그대로 먹지 않고 각종 요리를 위해 분쇄하고 분말을 만들고 해괴방측한 첨가물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된 1만 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바른 침팬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년이 흐른 후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 바로 공장 음식, 빵, 과자, 가공육, 햄버거, 탄산음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 장담합니다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앞에서 제가 109세까지 살다 가신 노먼 워커 박사님을 언급했지만 한국에는 이희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현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빌하벤니아 병원에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거로 만든 주스를 환자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처라 말을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부르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 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체조와 명상을 한 후에 사과와 당근을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사님은 당근 두 개와 사과 한 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빌하벤니아 병원에 다녀와서 벤나 주스라는 제품명으로 우리나라 식품회사에서 제조해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식품회사의 부지런함에 놀라고 밥벌이의 힘겨움에 애처롭고 마케팅에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느껴집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주스에는 각종 화학 첨가제가 투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무첨과 벤나 주스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당근은 당나라에 당의 뿌리근을 써서 만든 말입니다 홍당무도 붉은 당나라의 무라는 뜻입니다 호빵, 호떡, 호두등도 모두 오랑캐를 통해서 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 되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전통식품 대접을 받습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재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차에서 권고하는 하루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블루초당근 365일 매일 거르지 말고 믿고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효능을 저는 세 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최장만 힘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홈쇼핑에서 간이 힘들면 독소 배출 호르몬이 잘 배출되지 않아 호르몬 저항성이 온다고 호르몬 주사 광고를 한다면 그 주사들을 매일 맞으시겠습니까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우리 피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을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떠한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간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첫 번째에는 눈이 좋고 두 번째 피부에 좋고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혈관, 뇌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합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조성원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탁자에 앉아서 보름달 빵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다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가 공부를 잘하니 나머지 학생 20명은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양성분을 죽인 후 하나의 성분만 남으면 당근은 더 이상 진짜 당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음식은 서양에서 정크푸드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정크푸드라고 말하면 영어라서 그런지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이 됩니다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을 우리 몸의 좋은 유기질로 변형시켜냅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라고 말을 할 때의 기는 한자의 기, 영어 에너지, 우리말로 생명을 말합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면 생명, 즉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일반 음식이 30% 즉 7대 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증진제 등 화학 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년 먹어 온 공장 음식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말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주기로써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12시까지는 내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를 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만 봐도 아주 쉽게 오전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을 자연에 대한 반영기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삶도 단순해야 지속가능한 법입니다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전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되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시중에 별로 비싸지 않은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아침을 먹고 전출해서 좋은 것과 가벼운 무첨가 주스를 먹고 하루를 여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무첨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돌리면 맛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냉파라고 하죠 냉장고 파먹기에 준 말인데요 모든 채소와 과일은 서로 어울리니까 냉파를 하신 후 새롭고 신선한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면 됩니다 과일주스는 혈당을 높인다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주스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니 유기농이니 라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고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보기를 권합니다 그 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상추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은 그래도 60에서 70세까지는 살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49세입니다 그러니까 50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불로초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달나라에도 없고 바로 당신 옆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비타민제 천연비네랄제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체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것이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 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 효과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때 어머니께서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써는 상추와 치컬이 딱 두 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게 특히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옛날에 약장수들이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에 좋고 라고 하면서 알약을 팔곤 했었는데요 알약 말고 천연강장제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들여온 소고기가 흔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돈 좀 있어야 소고기를 먹었는데요 제 친구와는 말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라고 소금장에 소고기만 찍어서 계속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소는 일절 먹지 않고 소고기만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뽐내는데요 이거 정말 돈 자랑은 될지언정 바보 같은 짓입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깻잎과 마늘을 사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과 마늘 2, 3종 세트가 소화가 어려운 고기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을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더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서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 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것은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추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선생님, 기생충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 강대국으로 선진국인데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보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에는 발효시켜서 액상 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등 공동연구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농약입니다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 속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말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 일단 담가 놓으시고 1,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로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천연세정제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일종의 비눗물입니다 불안한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든 마케팅일 뿐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상추를 2주 동안 계속해서 먹었더니 살이 빠지고 심신이 안정되었다고 말하면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던 의사도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무첨과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형성되는 물, 수분이 진짜 물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같이 물이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밀름의 수사자처럼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물이 지어 살면서 잔치도 벌이고 축제도 하면서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비만과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첨과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산 음식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즉효약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연치유센터나 빌라벤나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주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채소와 과일이 살아있는 유기적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는 날 것이라야 합니다 모든 효소는 섭씨 54도 정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 정도에서 생명을 마칩니다 가열하기만 하면 모든 효소는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죽은 원자는 무기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뜨거운 목욕탕에서 축 늘어져 있는 현상과 같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 사는 동물도 살기 위해 시원한 모래 속에 몸을 숨깁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과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식탁에 앉아 주스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완성합니다 제가 각종 무첨과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이 우리의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라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효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에 체내 효소는 소화효소 20% 대사효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최장이 하루 필요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전조등과 실내등을 계속 켜놓으면 당전이 됩니다 5년 사용할 배터리가 3년도 되지 않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죽은 음식만 먹는 데다가 과식에 폭식에 공장 음식을 주구장창 먹으면 나이 50세가 되기 전에 조기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체외 효소가 가득 살아있는 음식 채소와 과일과 무첨과 주스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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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